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원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37쪽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홀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요하를 경애하라.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들 또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은혜로 성장시키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망의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은 씁니다. 쓰디쓴 몸에 좋은 재료 잘 다려서 드실 또 있도록 드릴 텐데 말씀이 조금 가슴 아프실 수도 있고 또 괴로우실 수도 있으나 그 쓴 약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큰 은혜로 누리시기를 성도인들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존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키우고 싶고 사랑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에 저출산으로 우리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참 귀하고 더 사랑스럽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소식이 있지만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사고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천만 해도 가까운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아이의 목숨을 잃었고 또 가까운 초등학교 한 아이가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출산율이고 자녀들도 적은데 꽃으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때, 너무 늦기 전에 라는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심해지니 그것을 극복하자라는 캠페인의 한 문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한계점, 임계점 그런 말과 함께 되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놓이기 전에 우리가 변화하자, 바꾸자 그런 운동으로 나온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장례를 생각할 때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너무 늦기 전에 변화하자, 바꾸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새 순식간에 입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태어난 기쁨에만 젖어 있다 보니 어느새 훌쩍 성장해버린 우리 자녀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고집 피우는 모습이 귀여웠을지 모르지만 꺾이지 않는 생각과 행동으로 장성해버린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은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은 계시지 않지만 어린이들을 양육하셔야 할 우리 어른들께 어떻게 하면 미래에 소망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말씀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 훈계하는가입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함께 13,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훈계라는 말은 엄한 교육,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교육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인천 북광장 그곳에서 중년의 부부와 한 청년이 횡단보도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폭행인 줄 알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 중년 여성이 청년의 뺨을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남성분은 가만히 계셨고요. 곰곰이 보니까 그 건물 위에 PC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대 정신 못 차린 그 청년 아들이 밤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하다가 그 부모가 참지 못하고 아들을 찾다가 끌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그 어머니는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쉽게 말해서 아이를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의 부정의 표현을 썼을까요? 훨씬 간결하고 명백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살펴보니 마땅히 훈계해야 하는데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한 교육과 반대로 자율학습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선생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주어진 시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율학습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떠드는 친구들도 있고 피곤하면 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교육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열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하고 싶은 것 하게 두면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아무런 정신적 부담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율성이라는 것 좋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철학이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앙 교육에까지 적용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엄한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들의 학업, 진로에 대해서만 야단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 엄한 훈계가 없으면 영혼은 자동적으로 수홀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버려 두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도덕시간에 공자, 맹자, 순자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이 가르쳤던 것에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훈계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의 엄격한 교육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내 자녀 또 집안에 있는 내 자녀 멀리 출타 중인 내 자녀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신앙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돌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힘내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진리와는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열정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온갖 잔소리 온갖 야단들 다 하시면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우십니다. 어쩌면 방목도 합니다. 청소년들 학부모님들 어떠십니까? 학교 숙제 귀가시간 이성친구 많이들 민감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의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부모들이 계십니다.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식들에 대해서는 방임하고 방목하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면 저절로 예수님 믿고 스스로 신앙고백 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부모로서 행동은 오늘로써 끝내시고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릴 적이야 작은 투덜거림 불평들 귀여워서 봐주지만 장성해버린 자녀들 그 고집 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금 훈계하지 않으면 아니 훈계하려고 해도 할 때가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릴 적부터 훈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커서도 부모님의 훈계에 순종합니다. 어릴 적부터 훈계를 받지 못한 자녀들은 커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대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엄하게 가르치심으로 자녀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시는 성도인별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성경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은 이러한 양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선생님이나 부모님 아니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진리 그 생명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이신 우리 마음이 즐겁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실 때가 언제 이셨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즐거웠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입으로 뭐 하나 먹어보겠다고 오물조물 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예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것을 떠나 신앙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때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그 성경의 말씀으로 그 입술을 통해 옳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은 독립했을지라도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들로 옳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대견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릴 적 자녀들을 위해서 육아일지를 써보셨습니까? 키가 자랄 때마다 줄자를 벽에다 붙여서 눈금으로 키 크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진첩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추억을 되새겨 보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생각해 보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그 첫 걸음을 뗐던 그 걸음마 그리고 얼굴 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 그게 정말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해오고 또 대회도 가서 상도 받아보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집안의 영광이라면서 호들갑도 떨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부모라면 그보다 더 즐거워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에 성경의 지혜가 쌓여가고 그 아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심겨졌을 때 채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생명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엄마 아빠 나 몸이 아프지만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갈래요. 엄마 아빠 교회 헌금하려고 하니까 용돈 좀 주세요. 이러한 고백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어린 자녀들인 줄 알았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정직 옳은 것을 고백할 줄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상만으로도 즐겁고 신앙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는 무한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한정적입니다. 가끔 성돈이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업에 바쁘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보내겠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나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부목사님과 주중의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어릴적인 시대와 지금의 학생들의 문화적인 차이를 생각해보니 그 수준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선도님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겠죠. 중학생만 지나면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 어른들 뺨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 구닥다리 말씀일까요? 아주 옛날 그런 이야기들 일까요? 요즘은요 영어는 물론이고 특별활동으로 조기교육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만큼은 늦추어도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장 최고의 가치 성경이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여기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하찮은 교육방법인 것처럼 가장 늦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이처럼 늦추고 있는 부모는 자식을 일부로 영적인 부지나 영적인 전응하로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 영혼이 지혜롭고 정직하게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입니다. 말씀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애하라.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자녀로 하여금 여와를 경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경애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인 코람과 데우스를 합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기살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 기를 조금 세우고 계십니까? 대부분 한국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녀가 다른 곳에 가서 잘못을 해오면 집에서라도 야단을 치고 다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용서를 받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내 자녀가 이웃 주변은 고사하고 학교 선생님에게서부터 혼나고 들어오면 참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잘못하면 야단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내 애를 기죽이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용어로 가호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가호에 목숨 걸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내 자녀들 기살려 주려다가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기살린다 이건 뭡니까? 결국 스스로에 대한 그 평가를 높게 만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살린다 나를 강요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어느 정도 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은 일지 모르나 신앙과의 태도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자식 기살려 주려고 하나님 경애하는 법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 가르쳐주지 못한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청년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독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 조금 떨어져도 돼요. 조금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 확실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호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와를 경애하라. 아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자라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이루지 못했던 어떠한 한매침들 그거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해야 됩니다. 세상의 공부 또 대학 취직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교육의 방향으로 세운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치면 자식이 잘 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장래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해야 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또 사랑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훈계가 아닌 신앙의 훈계를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장이 아닌 신앙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닌 신앙의 소망을 품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배우고 자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정령 미래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 성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미 가르치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정령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과 영혼에까지 소망을 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